저희가 표시해본 곳에 서주시고요. 왼쪽부터 몸을 틀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층사장면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죠. 흥미지는 긴장감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카리스마 눈빛과 즐거운 미소률론과는 감정배력같이 보인다고 하죠. 아, 여기서 눈빛이 벌써 빠졌네요. 어떡하죠? 네. 아, 훈련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경제같은 박진영씨와는 또 브로맨스 케미까지 보여주신다고 하죠. 어우, 뭔가 멋집니다. 네. 아, 저렇게 통바지가 잘 어울리시나네요.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멋진 모습을. 우리 김고씨의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룰란히 크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우, 저가 이 당당한 파워 워킹이 은찍이의 모습과 난리나지 않은 것 같아요. 왼쪽부터 몸을 틀어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장에서 보여주고 속만 좀 다르게 형상 캐릭터는 또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너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더 나게 만드는 우리 김다솜씨 아니겠습니까? 은지수 캐릭터 역시 그렇다고 합니다. 아, 도망가면 안 될 텐데 말이죠. 우리 쪽 끝까지 활약해주시고요. 은지수로서 변신하는 김다솜씨의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네. 우리 김고씨와 함께 커플 촬영을 이어내겠습니다. 김고씨 다시 한 번 무리를 올라와주시겠습니까? 네. 아, 네. 어떻게 하면 좋죠? 소화기만. 어우, 시워지. 뭔가 약간 미세먼지가 벌치는 기분. 어우, 기분 좋습니다. 왼쪽부터 발아가주시고요. 네. 잠깐 손을 들어보리며 자연스러운 포즈로. 네. 우리 김고씨도 밝혀지고 계십니다. 아까와는 달리 어우, 좀 더 성숙한. 예. 어른의 케미가 느껴지죠? 아까 조금 부풋했다면, 그렇죠? 수사 파트너로 만난 친배를 검사와 벌크러쉬 경찰. 두 분이 보여주신 공주 수사. 어우,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손은 한 번 갈까요? 좀 좀. 예. 아, 그렇죠. 로맨 스릴러니까. 스릴러는 공방을 통해서 실제 확인하시고요. 로맨스를 사진 촬영해서 살짝 녹여볼게요. 네. 자, 오른쪽. 아니, 정면어만 해보십니다. 정면어만 해보십니다. 정면어만 해보십니다. 정면어만 해보십니다. 네. 자,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한번 나와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사랑의 보답하기를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이어서 단첨 촬영 이어갈게요. 박진영씨와 우리 신녀엘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